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능의 해양수산부 이관이 추진됩니다.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0일 상업통산자원부 사무인 조선민 해양플랜트의 해양수산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환돼 동의 서명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는 산자부 해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해양중후부처인 해수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업무 구조인 셈인데요. 통합해양행정의 필요성은 해수부 제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최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의 한국인이 당선되면서 우리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업무 이원화로 IMO와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홍문표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양수산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